링가드 기적설이 여러분 떴구요 요거 뻥 아닙니다 네 진짜구요 에프서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교섭을 하고 있다 스카이스포츠 영국 요 계정에 FC서울의 이름이 나오는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잘생기신 리포터가 링가드의 FC서울 쇼킹무브 클로즈 투 컴플리팅 어쇼킹무브 투 사우스 코리안 사이드 FC서울 네 그러면서 워딩이 투이어스 한 다음에 옵션 어쩌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뒤에 덧붙였어요 옵션이라는게 2년이 1 플러스 1이 아니고 2년에 더 붙은 옵션이 있다는 말이다 2 플러스 1 네 정정까지 해주더라구요 네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는 요런 그 버벌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졌다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런 취재를 좀 해보니까 FC서울 쪽에 먼저 제안이 왔다 하더라구요 네 링가드 측이 네 링가드 측에서 그 만한 팀의 연간 총 예산 이거 이하인 팀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링가드가 K리그로 온다는 것은 돈 벌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잉글랜드 솔직히 이브리그에 가도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뛰었던 선수에요 노팅엄에서 그쵸 물론 반년 돌았지만 네 지금 FA 상태여서 이정료가 없긴 한데 그 연봉은 어떻게 되는거지 하여튼 굉장히 여러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이적설이긴 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여기저기 좀 찔러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네 뭐 일단 서울구단이 협상 중인게 맞다라고 인정했으면 네 보통 한국구단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계자한테 물어본거지 저만 아는 비선으로 물어본게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모든 기자한테 맞습니다 라고 답변할 정도면 네 그거는 원론적이고 어딘 그대로 협상을 그냥 원론적으로 하고 있다가 아니고 성사 단계일 때 그런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BBC 스카이스포츠에 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카이스포츠는 뭐 곧 서울로 이동해서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유력해진 것으로 보이구요 네 그 말씀하신 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네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일단 상황이 좋지 않았다 네 가장 최근에 웨스트엠 임대를 통해서 좀 부활한 것처럼 보이다가 메뉴로 그냥 나간 다음에 노팅홈에서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보냈는데 잘 안됐죠 그렇죠 웨스트엠에서 반시즌 뛰면서 아웃골인가 네 반시즌 아웃골 엄청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노티엄 갔는데 노티엄에서 3시일 동안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FA로 풀렸구요 FA로 풀린 뒤에 그 뒤에 사실은 사우디 설이 있었어요 네 사우디 선수들을 막 긁어먹을 때 그 이제 사우디 4대 빅클럽 말고 네 제라드 빨로 선수 데리고 오는 그 RET 파크가 네 5대 빅클럽에서 불렀는데 당리시에 알려진 바로는 링가드의 에이전트가 사우디 찬스가 좋잖아요 네 돈을 진짜 세게 불렀다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요 음흠 그래서 올 1월에 링가드가 무조건 팀을 찾고 싶어서 인터넷 에이전트도 해고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뛸 수 있고 좀 흥미로운 곳이라면 연봉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다 네 이 정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 게 링가드가 서울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작년 여름에 한 적이 있다 아 이게 팩트인가요? 네 그 말이 보도에 나온 건 팩트예요 이게 뭐냐면 FC서울 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그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팀인 샌드박스 팀이랑 링가드에 올려주신 브랜드 제이링즈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협약 보도자료상의 문구로는 링가드가 원래 e스포츠 팬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이뤄진 것이고 링가드 본인의 관심이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링가드가 이 협약을 기념해서 멘트를 냈습니다 네 한국의 e스포츠 팬들을 만나러 빨리 서울로 가고 싶다 아하 약간 좀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의미심장하지만 그때만 해도 예의상한 얘기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 네 근데 이제 최소한 이미 한국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었다라는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소셜미디어 이제 서 의원이 뒤져보신 거에서 제가 봤을 처음 알았는데 본인이 e스포츠 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 링가드가 만든 자기 패션 브랜드 제이링즈 제이링즈고요 여기에서 제이링즈 e스포츠라는 팀을 창단했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 하는 종목이 저거 리그 오리젠드거든요 근데 종목이 다른 종목 오버워치나 이런 건 한국이 좀 약한데 리그 오리젠드는 한국이 완전 종주국 수준으로 강합니다 페이커 네 페이커가 있으니까 최근에도 롤드컵 2년 연속 우승했죠 여기가 페이커의 나라입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연결고리도 앞으로 협업 같은 걸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굳이 한국의 선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가지를 이상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추측할 뿐이고 여러가지 이런 면에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도 있지만 기성용 선수가 2014년 2014-15 시즌 개막전 때 올트래포드 원장 가서 골을 넣었잖아요 개막 그때 시즌 첫 골 그 골 넣었을 때도 링가드가 그 경기를 뛰었습니다 14-15면 한참 이제 메뉴에서 자리 좀 잡고 네 그때 링가드 선발이었더라고요 부상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 뒤로 뭐 2018년 때 이 사진은 2018년 3월 사진이고 아무튼 뭐 그 뭐랄까 같이 뛰었던 사이에 뭐 친분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용이 있는 것도 영향이 미쳤나 하여튼 뭐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뭐 입장 뭐 오피셜 등이 아니니까 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너무 신기해서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대체 정말 링가드 뭐 가족 중에 뭐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은 정말 링가드가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나 뭐 케이팝 얘기는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네 저 선수가 원체 춤축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제는 스맨파인가 뭐 이런 농담들을 하긴 합니다만 한국에 와서 K리그 선수 생활하면서 어 뭐야 저기 뭐 PC대학 같은 데 나가서 할 수도 있고 SNL도 할 수 있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야 덕배 이어서 그 신도림 조기축구의 시리즈 그럼 쫙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여기가 더블 라이너와 그리즈만이 했던 거거라고 근데 심지어 만약에 한국에서 뛰잖아요 네 뭐가 됩니까 고정 출연이 됩니다 아 그러네 신도림 신도림 조기축구의 고정코너로 갈 수 있네 하루가서 한 3회분 찍고 놓으면 되니까 네 자주 나갈 필요 없거든요 고정 출연 가능은 하자 축구 어렵네 이런 거 하고만 야 근데 사실 뭐 급으로 보면 덕배급하고는 하자 거리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인지도만큼은 정말 웬만한 선수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어 포스트 박지성시대 맨유 선수 중에서 한국에서 탑티어 아닙니까 유명세로 유명세 네 뭐 한때 실력이 좋았던 때도 있었고 맨유 유명세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인들맨 대표로도 꽤 많이 뛰었습니다 아 망해 졌어요? 그리고 둘째로 이제 좀 컬트적인 인기가 있죠 민화된 인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 오면은 폴리팀이다 하하하하 네 정확히 빡부미면 세게 부르실 가능성이 하하하하 아무튼 이런 그 본인의 어떤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수생활은 짧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더 길기 때문에 이제는 주업에서 주업과 부업을 좀 바꿔가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좀 더 다양하게 추측이 되는 건데 네 30대잖아요 네 지금 32이거든요 형무 나이에 33이고요 네 저 나이면 순홍민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 순홍민 같은 선수는 창창할 수도 있고 음 근데 본인이 요즘 좀 경력이 꺾였는데 싶으면 은퇴생을 할 수도 있고 30대 초반이 완전 갈리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이입니다 92년생이니까 나상호의 공백을 메우는 영입이 되는 거죠 네 나상호의 공백을 메우러 너무 화려한 선수가 온 네 그런 셈이 됐는데 나상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나상호 선수가 평생 본도를 1년 만에 버는 선수가 오는 거죠 네 그런 셈이 됐고 네 뭐 조영욱도 돌아오고 해서 네 서울의 2선에서 득점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수는 아주 빵빵하지 않을까 싶고 네 김기동 감독에게는 정말 감독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허들이자 재미있는 도전이 온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김기동 감독이 늘 조금 비교적 저연봉이 한 표 꺾인 선수들 쉽게 말해서 내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는 애들을 잘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애초에 포항보다 좀 더 큰 팀이고 네 원래부터 좀 단합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종종 있었던 팀인데 링가드가 대표적으로 네 정신 똑바로 차릴 때랑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랑 경기력 편치가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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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선수는 본인의 최대 장점이 팀플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뛰면은 진짜 제2의 박지성처럼 뛰어요 네 팀플레이 정말 좋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잠깐 망각하고 아닌데 내가 슈퍼스타인데 난 드리블과 개인기가 장점인데 이렇고 착각하고 뛰는 시기가 가끔 있는데 네 그러면은 기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왔지만 너는 팀플레이를 해라 라고 김비동 감독이 잘 시키는 게 또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승우 선수 및 문선민 선수의 맞대결이죠 아 그렇네요 댄스 배틀이죠 네 어 김기동 감독이 얘기하셨지만 김기동 감독이 부활을 시켜서 프리미어리그에 역판매하면 재밌겠다 그러면서 김기동 감독도 가 네 정말 재밌는 거에요 네 아무튼 여러가지 정말 오피셜이 뜬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네 유퀴즈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음 피식대학이 제일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에 어울리긴 하네요 예 손흥민도 왔다 갔고 그래픽에 시드 에피소드 마스코트 시드가 예전에 마스코트 반장선거 K리그에서 나갈 때 아 그때 제시링가드라고 썼어요? 오오 네 심지어 시드 이름에 제시 링가드가 들어간다 그래서 오 이거 탈 벗으면 링가드 과연 많이 이제 숨겨진 인연들을 찾아내고 있죠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왔을 때 굉장히 또 폭발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럼요 어 그런 이적 썰이 아닌가 확인이 되고요 올 때 실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링가드 이상의 선수들이 K리그에 좀 있었어요 브라질 대표도 있었고 하니까 하지만 명성 또 재미 이런 측면에서는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어디지 너무 좋고 너무나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